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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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회사에서 뵐게요. 네, 장인어른. 아니에요. 영아 씨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요. 재민이도 잘 있죠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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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. 그럼요. 장인어른이 잘 되셔야 영아 씨가 좋아하죠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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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민아 다 끝났어. 이제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. 장인어른이 도와주신다면야 회장 승계는 당연히 제가 되겠죠. 그럼요. 장인어른이 안 계시면 가라앉기나 하겠어요? 지금요? 아니요. 바로 가겠습니다. 재민아. 재민아. 재민아 왜 그래? 일어나봐. 재민아, 재민아 조수세록. 재민아. 재민아 조수세록 어? 재민아. 재민아. 재민아.